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죠. 윤 대통령이 어제 최혜병특감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의 사례를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비상행동 선포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정원순 논설위원, 일단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이제 71명인데 60명이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국회 앞에 천막을 쳐놓고 선동성을 하는데 주말은 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앞으로 사실 이제 22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30일? 이때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초선, 그러니까 의정 활동의 처음을 이제 어찌 보면 장외투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되냐라는 당내 시각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지금 특검 일변도의 전국 속에서 그냥 앉아서 국회가 임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기가 좀 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면 71명 중에 31명이 그전에 더민주혁신회의라고 그 원웨이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이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구성돼 있는 초선 중에 굉장히 강경파가 많고 어떤 그런 집단적인 목소리를 앞으로도 내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예고적 성격의 집단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성 소장님. 일단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죠. 아직 의원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장외투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다지 이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이제 보름 남았잖아요.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그러면 사실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뭐 해야 될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를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22대 이제 국회의 또 몫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저거를 이제 당겨서 당선자들이 한다 이것도 조금 모양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지만 왠지 저것이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쪽의 의원들이 거의 이제 과반 정도 초선 의원 중에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리딩을 해서 저것을 만들었다면 저것도 좋은 어떤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회라는 것이 뭐 왜 21대 국회가 있고 22대 국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당겨서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저는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그것도 역시 국민들의 평가에 맡겨야 되겠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병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을요.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 온노비 특검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특검이 그야말로 사법 절차 특수사법 절차로서 지켜진 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되고 되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일단 한번 지켜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야당이 그때 이런 이런 거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당의 입장에서는 옳다 이렇게 보고 거꾸로 민주당에서도요. 또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수유 장관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대통령실에서 재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 다수 주류, 다수 의원들은 용산에 윤 대통령과 같이 갈 것 같아요. 입장도 지금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주 아마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재의결, 표결이 이제 된다 했을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탈표가 가결시킬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탈표가 가결시킬 정도로, 이탈표는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가결시킬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황후여 비대위원장께서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체병 특검법에 관한 한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낙선, 낙천된 현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거기에 그,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는 않고 기권표는 나올 수도 있죠, 불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수에 영향을 줘서 가결에 필요한 표수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 정도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가결시킬 만큼의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의상수석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시 거부권 행사에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재해결을 해야 되고 재해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의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재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불참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모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사실입니다마는 재해결이 돼서 더 이상 대통령에게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재해결은. 우선은 양당이 국민의힘은 뭐 이탈표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17표를 넘어서서 재해결이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이탈표에는 저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남은 곳은 뭐냐 하면 양당에서 출석을 얼마만큼 세게 시키느냐. 그렇죠.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출석했을 때 그러면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출석한 의원들이 어느 당이 더 많으냐. 거꾸로 얘기하면 불출석한 의원들이 어느 당이 더 많으냐. 이게 재해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출석하지 않은 의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재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휘박하다 이렇게 보고. 정하석 논술은 일단 법안은 대통령 씨로 넘어간 상황인데 대통령이 2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거죠? 2일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일결이 됐고요. 그게 7일 날 정부로 넘어왔다는 말이죠. 그 이후 보름 이내에 이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국무회의 날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게 거부권을 거의 뭐 행사할 것 같은데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쯤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럼 민주당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29일까지가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재해결에 붙이겠다는 거죠. 아까 뭐 저기 진 장관님이나 최수석님이나 이 재해결 결과를 그렇게 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낙천 내지는 낙선으로 22대 국회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회의장에 올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날 재해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틀 후면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8명만 더 이탈을 하면 특검법이 거부권과 상관없이 재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래되나 저래되나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또 국민 여론이 또 특검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여야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하는 점이라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언급이겠죠. 직접 말로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와는 아주 다른 태도였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총선 전에 그러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 이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과시하고 마음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대통령이 처음 사과라는 말을 꺼냈는데. 결국은 그러나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답이었죠. 저는 인내심 테스트하는 답이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질문했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또다시 똑같은 대답을 듣고 있어야 되니 우리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특검 전국이 가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선에서도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네, 진수희 전 장관님. 일단 윤 대통령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 좀 총선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안철수 의원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독의합니다. 어차피 할 거 그때 하셨더라면 총선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뭔가 산이 터졌을 때 좀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면 그래도 이를 점수 먹을 욕을 좀 덜 먹을 수 있을 텐데 항상 결론은 똑같이 가면서 시간을 끄니까 끄는 동안에 문제를 더 키우고 욕은 더 먹고 이러니까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결국은 효과는 별로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런 게 계속 거듭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총선 전에 있었던 황상무 수석권이라든지 이종섭 대사건도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더라면 그것이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은 차단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만약에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좀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정도까지 조치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까지는 뭐, 재미있다 그래야 하나요.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관련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현명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뭐, 사과하거나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특검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러니까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뒤늦게 하신 거죠. 하지만 결론은 특검은 절대 안 된다. 특검 불가용 사과로 배치되어진 것 같다.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과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도 원래 참모들이 써준 언고에는 없던 표현이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좀 부족했다든지 송구하다든지 이 정도 표현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놀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글쎄요. 대통령실 참모의 눈높이에서 이게 깜짝 놀랄 수준일 것 같기는 합니다. 사과받는 대상의 눈높이에서 이게 깜짝 놀랄 수준인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뭐 진 장관님이나 최소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사과에 몇 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빨리 내용은 소상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원칙, 타이밍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영상이 공개됐을 때나 연초 KBS와의 대담 때나 뭐 이런 총선 전이나 이런 몇 번의 계기를 넘기고 한 상태에서의 사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대로 뭐 이렇게 야, 이거는 굉장히 뭐 확한이 올라가는 표현이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이고 그런 내부의 분위기가 어찌 보면 소통 부족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